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아 그리고 전설을 위한 족도에 한해서 축하드립니다 재벌 2세 야 너 거기 안 서? 넘어지고 좋았어 나가자 기 좋고 카메라 좋고 그런데 아저씨 거기 누구세요? 여기서 끝이냐구요? 아이고 우선된 커플입니다 첫번째 아가씨를 부탁해 윤상현 윤은혜 커플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이어서요 아이리스의 이병헌 김태희 커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다음은요 솔략북집 아들들의 이필모 유선 커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아 리코 좀 서주시고 먼저 트러피를 드려야겠죠? 저희가 네 커플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꽃보다 남자의 위민호 부해성 커플입니다 네 위로 올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트러피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김태희씨가 좀 받아주시고요 꽃다발은 네 우리 소연씨가 좀 네 마이크 하나 받아주시고요 자 저쪽으로 좀 받으시고요 자 저희가 또 트러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러피를 좀 받아주시고요 자 꽃다발도 좀 네 솔략씨가 꽃다발 드리려고 멀리 돌아서 오셨네요 네 네 네 네 자 트러피도 하나 더 있죠? 자 트러피도 하나 받아주시고요 꽃다발 또 있죠?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하나 받아주시고요 무대가 꽉 찼어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커플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오늘 이렇게 KBS 연기 예상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단조직 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윤상현씨? 네 네 모르겠지 쳐다보십니까 10초 내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10초? 네 윤은혜씨가 좋습니까? 김남주씨가 좋습니까? 참고로 저기 김승우씨가 계속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자 4초 윤은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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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납니다 승우 형님한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? 예예예 누구? 윤은혜씨? 예 억지로 윤은혜씨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은혜씨